인생 게임 마지막 밤. 샤샤샤는 방값을 아끼기 위해 홀로 노숙을 하며 밤새 부업에 매달렸습니다. 샤샤샤는 방값을 아끼기 위해 홀로 노숙을 하며 밤새 부업에 매달렸습니다.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팔찌들이 그 무엇보다 값지도 않은데요.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.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으니까. 내가 다행히 포기하지 않은 게 저 자신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. 네. 부업으로 다섯 분을 획득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현실에 나가서 어떻게 뭐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갈 인생을 여기서 한번 살아본 것 같아요. 네. 네.